안녕하세요 파워 디렉터 모바일 파워 디렉터에서 파워 디렉터의 다양한 애니메이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 프로젝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바탕화면에 제가 이 블루 푸른색깔의 단색 배경을 지금 현재 가져와서 두었습니다. 파워 디렉터의 애니메이션은 여기 이 아이콘을 터치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 터치해서 그러면 여기에 스티커가 있죠. 스티커. 이 스티커를 터치해서 가져오는데 제가 스티커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더 많은 효과를 제일 앞에는 더 많은 효과 여기 있죠. 더 많은 효과. 이걸 터치합니다. 그래야 다양한 것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게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자주 사용하려고 유효한 스티커 즉 애니메이션을 소개하겠습니다. 스티커 가져오는 방법은 이렇게 터치하면 그 속에 폴드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이 폴드죠. 코믹팩이죠. 볼륨2가 있고. 그리고 가져올 때는 이렇게 터치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운받는 화살표가 있죠. 여러분은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다운을 받아도 돼요. 이렇게 터치하면은 다운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 형성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다운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터치해서 플러스를 누르면 아래쪽에 플러스를 누르면 다운받은 거죠. 이것을 플러스를 누르면 이 아래쪽에 타임라인에 오죠. 자, 여기에서 파워디렉터의 애니메이션이 스티커가 너무 엄청나서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제가 자주 쓰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시켜보세요. 자, 이런 건데 아주 멋집니다. 이게. 이거 제가 주로 연주하는 데, 섹스폰 연주나 그런 곳에, 다음에 축하하는 곳에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 그, 리프렛, 삐라가 흩날리는 것. 이건 아래쪽에만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위에 화면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도, 이거는 조금이, 좀 얇게 아래쪽을 장식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무대 같은 데에, 제가 자주 쓰는 거, 무대에다가 장식하는 건데, 이거 다시 볼게요. 이것은 이 양쪽에 두 개를 겹쳐가지고, 오른쪽, 왼쪽, 왼쪽의 장식을 하면 창필 멋집니다. 이것도 하나의 무대 장식에 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무대에다가 쓸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축하송 같은 그런 데에다가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이건 선물 부다리에 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여기 별이 보이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문제는, 눈이 내리는 거죠. 문제는 이런 것을,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해요. 이것은 이 크리스마스 장식할 때 쓸 수 있겠죠. 이런 거라든가, 이것도 축하송에, 굉장히 많아 있습니다. 이 파워디렉터 스티커에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걸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악, 신나는 음악일 때는 이렇게, 이런 음표가 막 움직이죠. 이런 것을, 애니메이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꽃이 피는 것. 이것도 지금 현재 장식하는 데, 축하송이라든가, 이런 데 장식. 그 다음에 세월이 가는 이, 영사기 돌아가는 거죠. 이건 사랑, 아주 따뜻한 사랑을 표현할 때 쓸 수 있고, 이건 책이죠. 공부하는 그런 꽃의 길을 쓸 수 있습니다. 팝콘을 튀기는 건데, 이것도 장식을 하면 멋집니다. 제가 이, 이것은 제가, 종류 화면에 쓰기 위해서, 마지막에 자주 쓰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런 거, 다양하게 많이 씁니다. 이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레인보우, 무지개를 이렇게, 이거 제가 자주 쓰는 거죠. 강좌 할 때 쓰는 거죠. 이런 거, 치어로지, 축하한다, 굿잡 잘했다, 라든가, 이건 뭘까라고, 그런, 강좌에 제가 자주 쓰는, 이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것도, 안녕하세요 하고, 사라지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으쌰 하고 힘내는 그런 아이콘. 이건 앉아서 강의, 차 한잔 하는 거죠. 이건 달리기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세 개가 겹쳐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마지막 것을 이렇게 앞에 갖다 놓으면, 자 보세요. 이렇게, 크기도 줄일 수 있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면, 가운데 거는 작게 한다든가, 이렇게, 이걸 먼저 할 수 있죠. 프리함 시켜 볼게요.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아이콘도, 멋진 아이콘, 제가 자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눈 오는 이런 거라든가, 아주 다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지금 마지막에는, 이 프레임 있죠. 프레임이 8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런 애니메이션을, 그런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도, 찾아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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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출력하면, 크로마키로, 크로마키로 사용해서, 키네마스대에 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모바일 파워 디렉터에서, 여러 가지, 스티커 애니메이션에 대한, 일부만, 일부 제가 자주 즐겨 사용하는 것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모바일 파워 디렉터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스티커를 당해서, 다양한 표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족하면, 또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하면, 데스크탑, 컴퓨터의 모바일 파워 디렉터에서, 이런 다양한, 애니메이션이라던가, 비디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가져와서, 사용하던지, 사용할 수 있고, 이걸 또, 키네마스대에 가서, 사용할 수도 있죠. 이상, 파워 디렉터의, 다양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파워 디렉터, 꼭 한번 설치해서 사용해 보세요.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